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밖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안타깝게 안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힘들었어요 몰랐어요 힘든지도 모르다가 깨달았어요 최근에 저는 다 이상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리더가 돼가지고 저도 끝까지 하고 싶어서 책임지고 싶어서 멘버들이 다 너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응원하고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멤버들이 좋아하거든요 공연하고 노래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멤버들도 저는 다시 만났을 때까지 하루 만원으로 맞춰주실 수 없을 거예요 물어봐요 그럼 혹시 일을 먼저 snakmoi 한글자막을 만나요 알 songs